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이네 선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팔이 어디로 부르려는지 말해! 악을 물리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저희 날개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요 악한 힘의 힘에 선을 지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당신은 자부할 수 있는 것 이런 너의 큰 계집이 선택될 것 넌 좀 다르구나 그 힘 내가 꺼지려 수천 년의 신화가 담긴 대서사 어째서 아직까지 승존보가 없는 것이야 권력을 둘러싼 운파들의 끝없는 쟁탈전 새로운 전설의 시작 미르4